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겟떡입니다에 나오는 겟떡이님은 아니고요 저는 도넘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겟떡이님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먹을것은 두부김치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먹어볼게요 여기도 해야겠다 어떻게 먹어야되나? 맛있게 한입 먹고싶었는데 안 따라주네요 맛있게 한입 먹고싶어요 근데 고기와 형들은 멍땡이를 뺏어야죠 faisait 너무 감사해요 김치는 살짝 볶았어요 보통 두부김치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나 소주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는 김치는 김치 김치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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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couldn't Yemen 김치 김치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밥을 먹어요 한입에 먹어서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오렌지에 먹어요 한입에 먹어요 이 마늘은 어릴 때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늘은 많이 먹었어요 강아지 부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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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다진 치킨을 뿌려먹기 멈춰서 먹는 한입 멈춰서 먹어야 좋아요 많이 먹어야 좋아요 겉에 손질이 고기 모짜렐라 고기를 별로 안 먹음 손질이sin 많이 먹어요 그들은 고기가 많아요 배에 치즈가 엄청 잘 어울렸어요 나는 이 배에 치즈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음.. 짜장하고 얇은 빵을 먹은 맵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맛있어 오줌만 제가 술자리가 별로 없다보니까 이렇게 술을 먹는 것 같아요 방송을 빌미로 두부김치는 간만에 먹는데 맛있어요 괜찮네요 이것을 만들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들리는 꿀김치로 만들어야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달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것 같아요 바삭바삭 그래서 오늘은 찍히려나 안됐겠죠? 뼈 뼈 먹기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저는 이 부분보다 이파리 이 부분이 더 맛있어요 김치대 이 부분보다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음... 크으읍 이번에는 김치가 좀 커요 많이 한없이 먹고 싶습니다 한입둑이 고기맛있더 김치찌개 골고루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오늘의 먹방은 제일 맛있어 복잡하게 놀고 싶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binge나는 고기입니다 주방에 놀고 있기 때문에 츅저와는 고기를 잡아볼게요 빅을 낼cular